,,,,,,,,,ett.. 아 campaigns 그냥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내려와 됐어 오케이 이거지 이렇게 일정을 써야 되는데 아아 들리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공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이크 테스트 나이크 테스트 투샷 아우 뚱빵 여기가 NBA 3점이고 여기가 NBA 딥3 로고는 저 가운데 로고는 대충 여기 있네 와 이거 쓴다고? 대박이네 뚱따등 뚱 드리골을 치면서 같은 편을 보면서 같은 편을 보면서 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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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점이 패스 받아서 뚝 불샷 패스 받아서 뚝 불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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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냉 수영 불샷 이렇게 문화 이렇게 , 이런 됐다 좋아 음 으 이런 느낌이어야되는데? 그냥 꼬부려줬다가 팍! 편하게 앉았다가 팍 앉지말고 그냥 편하게 앉았다가 쌀 때 팍! 좋지. 근데 이게 좀 더 매끄러워야돼. 졸라. 푹! 그냥 팍 앉지 말고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팍. 그렇지.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편하게 앉았다가 편안하게 앉았다가 팍이야. 편하게 앉았다가 팍! 그냥 편하게 앉았다가 그냥 앉았다가 팍! 졌다! 앉았다가 기다렸다가 빵! 오르치! 그냥 앉았다가 빵! 아 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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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됐다 아... 오! 좋아 됐다 오케이